조선 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어머나 전하 시끄럽다 분명 이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놈은 저작권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이행시라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 안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색깔로 할 것이다 이행시를 어찌 안웃기시단 말이오 나 안웃기는 거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되던데 그럼 어떡하지 전하 색깔로 어떻게 안웃길 수가 있습니까요 닥치거라 자 니놈부터 해볼 것이다 너의 시제는 연두다 준비됐느냐 알겠어 연 연인이세요 두 분? 두 둘이 안어울려요 헤어져 헤어져 안어울려요 저자가 웃기잖아 쳐라 이거 어찌 안웃기지단 말이오 이게 터졌네 이 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웃음을 파는 거냐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오 영희정 네 그래 한번 부탁하겠네 제가 주홍으로 한번 해보겠어 주홍이라 줬어 주 주말에는 홍 홍대 클라우 빰빰빰빰빰빰 혼자 왔어요 빰 봤느냐 이거 들어 아니 아주 잘했어 아니 저렇게 하란 말입니까? 이렇게만 부탁하겠네 차라리 치켜주시 닥치거라 자 가운데 너다 너는 그린으로 해보거라 예 그린 그 그 그 위장약 있어? 린 린스네 혀가 찰랑찰랑 이 자가 웃기자다 이 자가 웃기자다 험이 준비를 해와서 웃겨 왜 린스를 줬어 자 이번엔 네 차례다 네 너는 분홍으로 해보거든 분홍 그래 네 분 분만실이 어디예요 어 어 홍 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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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가 웃기자다 쳐라 아니 저걸 언제 준비했어 아휴 다행이다 뒤에 거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 아 뒤에 거 있느냐? 블루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자 불 외국인 버전입니다 외국인 버전 좋다 불 불 불이야 불이야 루 루구 없어요? 계속 쳐라 대체 주동자는 누구란 말이냐? 전하 주동자는 저작권에서 노래 개사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노래 개사? 네 좋다 노래 개사를 해보거라 단 진지하게 말이다 이보게 자 여기 보이는 추억의 가수들로 개사를 해보거라 아니 추억의 가수들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방방 터지지요 시끄럽다 가운데 니놈 해보거라 예? 혀가 찰랑찰랑거리는데요? 아니 시작부터 웃겨 해보거라 해보거라 예 저는 복음성가로 해보겠습니다 복음성가 좋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사자사랑 야 린스 좀 더 줘라 린스나 먹으러 그래 그 밖에 나가서 린스 먹도록 해라 너에게 상을 내릴 테이다 아주 안 웃긴 자였다 자 이번에는 너도 알겠어 저는 이효리의 유곡어를 한번 불러보겠어 그래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공의로비하지마 공의로비하지마 이어서 이어서 바로 중재했냐 임창정의 소주 한 장 전화를 붙잡고 더 보세요 나야 더 보세요 나야 여보세요 소주 한 장 할래? 아 전화왔냐? 갈게 자기 자리를 확실히 하는 친구 자 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해보거라 먼저 나미의 빙글빙글입니다 그래 그저 바라봐 우리 만남은 빙클 빙클 돌고 빙클 빙클 돌고 해 작은 빙클般 ossa own 국한 알겠습니다 ون 2 골 5 3 5 5 6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